한국축구의 허리 2021 K3리그 9라운드 창원시청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맞대결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쳐지는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백현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성준 해살리원 나오겠습니다. 창원시청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승기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김주헌, 양준모, 김현중, 정서훈, 이현성, 김동섭, 이해담, 그리고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해시청축구단입니다. 김경태 골키퍼, 강영훈, 최현빈,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주한성, 김창대, 루카스, 김재철, 배천석, 그리고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공격력을 또 출발했습니다. 왼쪽 빨간색 유니폼에 창원시청, 오른쪽 흰색 유니폼에 김해시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경태 골키퍼가 나란히 번갈아가면서 주전 골키퍼로 담당하고 있는 김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 또 앞쪽으로 지금은 좀 거칠게 두 선수가 충돌했습니다. 루카스 선수의 충돌이었는데요. 지금은 미처 박경익 선수가 뒤쪽에서 달려들어오는 루카스 선수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잘 살려야겠습니다. 앞쪽으로 빠져나오는데요. 한 번의 연기를 했습니다. 박수할 쪽 왼발 가빠집니다. 그대로. 아 확실히 김해시청이 또 매서운 공격력을 자랑해봤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왼발 그대로 세컨볼 흘러나온 볼 오른발 퍼스납니다. 김해시청이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루카스 선수의 이제 한 번의 전방 압박 이후에 또 분위기를 가져온 다음에 굉장히 잘 몰아쳤었는데 지금 이런 슈팅 시도는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집중력을 갖고 김해, 아 창원이 걷어냈는데 재압박에 성공한 김해였어요. 오른발 얹어놓고 김재철의 슈팅. 그리고 달려들어오던 박성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잘 맞을 슈팅이었습니다. 네. 발등에 굉장히 잘 얹혔는데 방향이 조금 빗맞으면서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박성우 선수가 이번 시즌 김해시청의 오른쪽 풀백을 담당하면서 종종 번뜩이는 슈팅을 날려준단 말이죠.